두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의 반도체 압박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 수요 업체를 상대로 각종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업체들, 우리 기업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협력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업체들에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좋은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역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섹터고 업종인데 미국과 상호 협력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정보까지, 수급 정보까지 다 빼서 달려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우리 내부적으로 실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상무부에서 24일에 관보를 통해서 일단은 게재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반도체 설계, 제조, 공급, 유통, 수요 업체들에 대한 상대로 해서 각종 거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다 내놔라, 재고까지 얼마나 내놔라 이런 것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부분은 있는데 사실 미국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지금 딸리고 거기다가 지금 공급망, 유통망까지 지금 마비가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 23일 이거 관보가 나오기 하루 전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CEO 서밋에서 반도체 대책 회의를 일단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있을 전기차 그다음에 또 다른 특수한 반도체들에 대해서 즉 앞으로 있을 차세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부분에 대한 반도체들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주도권을 지고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도 좀 압력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계산기 주판화를 튕겨야 되는 상황이 됐고. 자, 이러면 또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또 괜히 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드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 오늘 새벽이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이제 앞으로의 컨센서스보다 컨센서스보다 좀 낮은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좀 공표를 하면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저는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는 팜드레스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모리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의 사례라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앞으로 충분히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미리 빠졌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민관,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각 기업들하고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반도체 투자 점검 회의를 앞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가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한다면은 충분히 투자에 대한 선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형주들은 이런 상황이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옥석을 가려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소부장들이 많이 좀 가라앉았죠. 주가는 많이 가라앉았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결국은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주도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가 찾아서 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여기 했을 때 앞으로 이제 한 1년 이상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투자가, 설비에 대한 투자가 끝나고 본격적인 접근할 수 있는 주도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버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테스나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IA, SFA 반도체 이런 종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관련된 소부장 관련 주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옥석을 가리시고 그래가지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압박이 좀 벗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업체들 그리고 우리 정부와 함께 좀 대책을 좀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다음 주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지만 오히려 우리 삼성전자는 좀 많이 어쨌든 미미 가격 조정을 한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생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실적 좋은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반도체 관련 창비, 중소형주 중에 실적 좋은 종목들은 미리미리 좀 선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이슈 해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